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구독자와 알람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화천기계를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주가가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0% 이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석을 드릴 거고요. 혼자 주식 투자하는 게 되게 벅차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시면 김이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 주시면 그럼 이제 제가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편히 말씀 주시고요. 상담은 어차피 공짜니까. 자 오늘 시장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화천기계를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 제가 시장 분석을 제 영상 앞부분에 잠깐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 예상대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기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가 문제입니다. 한 저는 2500 이상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하락이 멈추고 진반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면 뭐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것들 금리 인상 거의 선반영 다 됐습니다. 금리 인상은 추후에 자이언트 스텝도 빅스텝 갈 수 있어요. 그때 충격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엄청 큰 급락으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락 파동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중국 쪽이 지금 뭐 그 따거 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중국인 중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중국인들을 따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따거가 140만 명 정도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격리? 격리 조치 당한 인구가 2억 명? 그러면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도 그랬어요. 러시아도 굉장히 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지는 시기에 전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좀 그래. 중국도 갑작스럽게 대만 어쩌고 어쩌고 나올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영국입니다. 영군이 감세안이나 이런 것들 영국이 철회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경제 위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멈추는 거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멈추는 구간을 저는 2100 아래로 한 번은 한 번 밑으로 빼서 저는 이제 2000 밑으로 한 번 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대응보다는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기다리는 좀 지겹긴 하죠. 근데 지겨워도 그냥 마음 편히 그렇다고 국가가 우리 삶이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이 멸종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여기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시진핑, 대만 발언액, 중국 군수주, 호응 이렇게 나와 있죠. 일본과 대만 홍권 증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중국도 부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 5년간 건군 100주년 중심으로 군수사업 본격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얘네도 비행기 안 뜨고 막 이런... 돈이 너무 돈이 많은 나라여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제가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하는 게 중국, 대만의 그 반도체가 탐나서 이런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좋지 않죠. 자, 화천기계입니다. 화천기계는 지금 시어 17자로 또 두 개 정도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보면은... 음... 보통 경영권 분쟁은 호재입니다, 여러분. 호재예요. 호재인데 문제는 이 호재가 반영이 됐냐 안 됐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각한다? 어... 이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어... 이렇게 나와 있는 소송 등이 제기. 8월 달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냈습니다. 원래는 주식회사 보아스 에셋 대표 김성진. 보아스 에셋이 어디요? 자, 이렇게 쭉쭉 되고 있고 경영권 분쟁이 일단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네, 8월 달부터 계속 보면은 진행됐던 게 음... 정중호인은 한 명으로 바뀌었네. 이사, 헤임, 헤임, 헤임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요. 야, 이거 화천기계 좋은 기업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얘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확인하셨고 그리고 화천기계를 네이버에 그냥 한번 검색을 딱 해보겠습니다. 뭐 하라고 나오는지 화천기계 보면은 권영열, 권형석, 권씨, 권씨들이 또 장악을 하고 있네요. 쌍부업 만드는 휘청, 경영권 분쟁 이슈로 장 초반 상승, 경영권 분쟁 여파, 화천기계 경영권 분쟁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게 경영권 분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대주주가 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왔다는 얘기는 여기부터 지분 싸움에 주식을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식을 서로 살 만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내평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그 뭐야 박새로이 박새로이 나오는 드라마 이름 뭐였죠? 여러분? 박새로이 방색하면 나오죠? 드라마 중에 아 이거 드라마 이름 뭐야 이거 이티영 클라스 이티영 클라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동의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만화 원작으로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경영권 분쟁 쭉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아 뉴스 이제 경영권 분쟁 내용을 봤으니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상가를 일반 일단 세 번을 갖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때부터는 약간 예의주시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이게 보면은 와 이거 화천기기 뭐야 이거? 차트가 왜 이래? 와 이렇게 올라가는 무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는 야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분석을 했었네. 한번 빵 빵 삼파동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분석했었네 이거 화천기계 이거 제가 나쁘지 않다고 분석을 했나 본데 이거 뭐야 이거 잠시만요. 아 이거 옛날에 어떻게 분석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보시면 이게 재무가 2021년도에 그래도 좀 좋아진 부분이 있네. 이거 근데 매출액 빠지고 이게 와 잠시만요. 지분 분석 화천기공 권영도 화천기공이 30% 갖고 있네. 서한기공도 갖고 있고 보아스가 계속 사들었네. 지분이 근데 10%밖에 안 되는데 보아스 이거 보아스 지분 몇 프로야? 6%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경영권 그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 화천기공, 우리사주, 기타 5% 이상 되면 이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대주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천기공도 상장했나? 어 있네요. 화천기공 권영도 권영석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대주주 이게 5% 이상 되면 아무리 참여를 해도 그래도 이분들 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작전 찌라시 아니야 그냥? 이 분쟁 소송이 소송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이거 해당 신청서 이게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 소송이 나온 거는 예전 8월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8월부터 나왔으면 그럼 그때부터 어 뭐야? 이때 이미 상승이 좀 나왔었구나. 그 다음에 좀 기었다가 이게 나왔네. 이 파동을 일단 만들어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아마 이거 요날 다 팔았을 거예요. 요날 요날 제가 오늘 신라진 오늘 팔았거든요. 여러분 신라진 신라진 보면 오늘 딱 하나하나 밀렸잖아. 밀린 모습 보면 일단 팔고 다시 보는 게 좋아요. 화천기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막 팔고 내려오면 그때 여기서 다시 이제 살 생각을 해야지 계속 더 갈 거야 이러고 버티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고점을 뚫지 못했잖아. 화천기기가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길 못 뚫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이 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간가를 연속으로 말아올리고 한 거가 그렇게 얘네한테는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쌍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게 당연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여기를 이것도 이탈했네. 저는 화천기계가 이미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조금 기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제 경험권 분쟁 이슈 끝났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화천기계는 저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저의 의견은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종목들은 마지막에 그 파동을 한 번 더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큰 파동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이렇게 뽀똑 나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뽀똑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절정... 그 뭐야... 이거를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100%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이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화천기계나 이런 것들 지금은 지수 움직임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적어서 거기다 유통 비율도 굉장히 적어서 이거 세력들이 작업치고 여기서 이렇게 쌍봉 만들면서 물량을 털고 나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후에 내려오면 그때 이제 뭐 약간 그냥 큰 거 말고 짧게 수익률 짧게 먹고 가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말 다시 매집이 시작돼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힌트가 보일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여기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정판단이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